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이 되게 작네 레몬은 원래 보게 됐습니다 총 해보시나봐요 이거 다 미나리야, 100% 얘네가? 응, 이거 다 네, 한 번 지나갔어야지 안녕 나 죽었어 아니, 씻으려고 잠깐만 깨닢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싫어 lyrics libro 노일 surtout 10년을 늦은 tej r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오후인가요? 응 깍두기 차도 큼직큼 빌리한 게 진짜 잘했다 알렉스가 했어 응 하나 다 그거 대가리 오! 봐봐 됐어 됐어요? 한 시간 뒤에 만나요 다 논다 다 논은 안 넣을 거야 이거 우린 넣어줄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예쁘다 고춧가루만 넣어 찹쌀풀하지? 고춧가루만 넣어줄게 고춧가루만 넣어줄게 조금씩 너무 좋겠다 하니 너무 맛있어 잘하는데? 알렉스트 맛있어 맛있어? 네 맛있어? 네 매워 매워 저걸 넣어야 돼 그래야 오래다 시원한 깍두기 두 병가 보이죠? 어허... 매워요? 누나 아파요 누나 아파요 마무리는 내가 뚜껑 찌우고 작은 병 하나 줘 이게 두 병 나올 것 같다 조그만 병이 되겠습니까? 오케이 됐어 이건 작은 병 하나 되겠지? 응 이거 뭐야? 뚜껑 틀었네? 친구들이 그랬나?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는 뭐 이랬다 응 다 제대로 안다 이거 갖다 하나 한 김치? 응 이거 갖다 하나 한 김치? 응 아이고, 너 어떻게 해? 나 못까? 완성 음 너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? 응 짠 짠 너 좀 맛있는 거야 뭐? 너는 뒤집어 먹자 근데 나한테 춤추는 애잖아 ㅎㅎㅎㅎ ㅎㅎㅎㅎ 네 네 좋아요 네 너는 뒤집어 먹자 고마워 시골 동생 시골 동생 응 응 네 왜 이렇게 있어? 흐흐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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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짜증나 다행이다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게 다행이다 너무 세네